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카메라를 대박 동물농장이다 이제 동물농장이에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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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조하여서 신고합니다 2015년 5월 5일생 오뜨입니다 저는 저를 키우고 있습니다 보조주인 보조집사 이런 느낌으로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얘는 레이 김엘라 이 친구는 존이라고 합니다 종류는 먼치퀸이고요 다리가 길어서 오리지널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동물왕국의 유일한 여자입니다 2년째 동물들과 같이 숙소에서 지내고 있어요 야 이런거요 뭐 소파 이런거 다 해지고 맞아요 아이고 내 새끼야 애들이 애기 때부터 데려와서 이제 애들 자라는 과정을 저희가 다 지켜놨다보니까 애들이 미운 짓을 하고 좀 미운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이게 싫지가 않고 그냥 진짜 내 새끼 같고 그런 일이 있어요 아 뒤에 나왔잖아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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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네네 아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